너네 전화해 갖고 왔어? 카톡 그거 뭔 소리야? 지금 톡 받은 거야, 누가? 카톡! 어? 내 디디 왔다요! 내 디디 왔다요! 와, 진짜 대박이다! 그럼 방금 윈터 목소리였어, 윈터 목소리였어! 아니, 기계형이었는데? 진짜, 잘한다, 카톡이었나 봐! 기계형인 줄 알았지, 진짜! 자, 봐! 오, 얘? 오, 얘? 오, 얘? 오, 얘? 오, 얘? 오, 얘? 오, 얘, 왜 그래? 오, 얘, 왜 그래? 잠깐만 마지막 거 어떻게 한 거야? 나, 율? 우, 서이. 어,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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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아, 한 바퀴 더 돌아갔어,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더 돌아갔어! 야, 야! 윈터야, 봐봐. 자, 옆으로 돌려봐. 시즈, 한 번 더 시즈! 아! 아, 아파요? 아, 아파요? 아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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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? 이게 어떻게 돌아가? 하나, 둘. 빼게 해줘? 내가 빼게 줄게. 이게 어떻게 돌아가? 나 어렸을 때부터 돼가지고. 이게 대단하다. 신기해. 이 정도면 안 받으면 더 무서울 수가 없는데. 이거 신기하다. 너무 압도적으로 잘해서 뭘 할 수 없나? 이 정도면 합격 바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대단하다. 이 정도면 합격 아니야? 뭐야? 너 김영철. 이거 김영철 안 될 수가 많네. 소리가 센데요? 진짜 소리 크다. 다시 소리 내봐. 윈터가 뭐 잔재주가 많다. 몇 개 더 열어봐. 윈터가 이렇게 계획이 보일 때마다 TV에서 이즘환 선생님 보고.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. 선생님이 제일 좋아한다. 선생님한테 보여드렸어? 아직 안 보여줬어. 연기 처음이야. 너는 원래 양산 사람이야? 맞아, 나 양산 사람이야. 양산. 진짜 윈터는 사투리 안 쓰는 거 같지 않아? 말 안 하면 그냥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. 많이 고쳤어, 연습생 때. 이제 언니 부르면 언니 이렇게 부르잖아. 근데 약간 그때는 언니! 약간 이렇게. 귀엽다. 언니. 나도 윈터가 어머님이랑 전화할 때 내가 옆에 있거나 이럴 때 말하거든. 엘이 언니가 막 이러는데 너무 귀여워서. 맞아, 사투리 귀여워. 우리 사은 말라면 어떻게 해? 엘이 언니가 이렇게 하는데 사투리는 엘이 언니가. 야, 사투리 말하고 귀엽다. 귀엽다. 야, 맨날 쌈디 사투리 듣다가 네 사투리 들으니까 너무 귀엽다. 맨날 쌈디 사투리 안 쓰는데. 엄마, 엄마. 네 언니. 그러다가 너무 귀엽다. 엄청 예뻐. 귀엽다. 나는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면 또 사투리를 써. 그럼 호동이 사투리 쓰잖아. 나 사투리 안 쓰는데. 너 양산 사람인가? 호동이는 마산 사람 아이가? 그래? 네 양산 사람이다. 같은 갱상도 아이가? 양산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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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? 네 사투리 억수로 잘 쓰네. 나 좀 쓴다. 사투리 잡곡이 없어. 전형적인 딱 형산적. 진짜 사투리 영생. 그 느낌이다. 양산 사람. 양산 사람. 양산 사람. 양산 사람. 양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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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라는 시간 넌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맘 들려오나요 여호 잊지 말아요